4과목 세번째 챕터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했었죠. 간단히 말해서 C, 여기서는 Java, 대표적으로 Java와 Python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절차지향하고 객체지향의 차이점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섹션은 객체지향 기술에 대해서 같이 좀 볼 거예요. 객체지향 기술이 왜 탄생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위기 때문에 탄생을 했다고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뒤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 변화가 많아지고 시장은 넓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품질을 평가할 때 내가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할 수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 기준을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객체지향 기술이라는 게 탄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번째 객체지향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객체지향 기술이 뭐냐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개체들을 속성과 메소드가 결합된 형태의 객체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을 디지털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속성을 데이터화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속성에 대한 기능 및 동작을 메소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현된 객체와 객체 간의 통신을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구현된다. 객체와 객체를 서로 지향한다고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객체의 정의,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 여기 속성 나와 있죠? 속성과 메소드,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속성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속성과 보통 메소드라고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클래스라는 개념인데 이 클래스라는 개념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져 나온 걸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가질 수 있는 배기량 또는 색상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걸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가 같은 종류가 쪼르르륵 나올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객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동차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대상, 산출물들을 객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체가 자동차 말고도 많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장은 없겠지만 컴퓨터를 만드는 시설에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를 만드는 공장에서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도 다 객체라는 거죠. 자동차도 객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객체예요. 또 타이어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인스턴스라는 건 뭐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에 따라서 뽑히는 모든 요소, 요소를 통틀어서 객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정 클래스에서 뽑아져 나온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스턴스가 더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는 그냥 인스턴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 클래스의 인스턴스 또는 자동차 인스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이 되세요? 자동차에서 뽑아져 나온 객체라는 작은 범위의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다 모여서 인스턴스를 통틀어서 객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 작은 요소, 요소를 지칭할 때는 자동차 클래스의 인스턴스, 모니터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개념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속성, 객체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 상태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속성에 대한 연산, 기능과 객체가 수행하는 행위, 연산과 행위 이런 것들을 메소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객체를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게 있겠죠?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만들 거예요. 클래스가 요정도 범위라고 봅시다. 그럼 이 학생에는 이름이 있겠죠? 이 학생의 성적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연락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여기 적었던 거는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성적이 몇 점이니? 연락처가 어떻게 되니? 아니면 앞으로 네 연락처는 이거야? 네 성적은 앞으로 이거야? 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속성이에요. 이 학생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반면에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공부 또는 등교 식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값을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죠. 요거를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학생 클래스에는 이런 속성과 이런 메소드가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 클래스로 인해서 인스턴스화 되는 인스턴스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학생이 있다 그러고 홍길동, 철수 이런 객체들이 생성되는 거죠. 요거 하나하나를 봤을 때 학생의 인스턴스, 학생의 인스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걸 통틀어서 객체라고 부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객체지향 기술의 장단점을 한번 보면 장점은 규모가 큰 대형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 객체지향 기술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규모가 클수록 더 장점이 있다는 뜻이고요. 객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재사용은 앞에서 배웠잖아. 확장성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실제 세계와 유사한 구조 아까 객체를 만든다고 했죠. 요거 그러니까 유사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객체지향 기술을 이용하면 큰 규모의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인데 단점을 보면 규모 자체가 객체가 객체 자체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가 있고요. 객체를 이용하면 쉬운 건 맞는데 객체 자체 설계 자체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객체지향 기술을 쓴다는 것 자체는 효율적이고 쉽고 좋은데 객체 자체의 설계가 어렵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객체지향 기술의 구성 요소 남아있어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객체 타입을 정의하고요. 객체를 구현하는 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이렇게 네모카치인 거 있지? 이게 객체를 구현하는 틀이고요. 유사한 성격의 객체들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런 거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한 거다 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기존 언어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 구조체와 함수의 개념을 발전시킨 거다. 이거는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자바로 넘어와서는 클래스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체도 이야기를 했죠. 클래스에 의해 구현된 대상들의 총칭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스턴스는 특정 클래스에서 구현된 객체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클래스가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메시지. 객체들 사이를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메소드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메소드 수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구분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쉬워요. 다음엔 객체제한 기술의 종류. 캡슐화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오는데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좀 어렵거나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보면 일단 캡슐화 개념. 클래스의 정의 단계에서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로 묶는 걸 캡슐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속성하고 메소드가 있으면 캡슐화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안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속성과 메소드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캡슐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가지의 속성과 세 가지의 메소드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했을 때 속성은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메소드는 이 두 개 있고 나머지가 이 클래스 밖에 있어요. 개념상으로. 그럼 이거는 캡슐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 해결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게 되면 정보 은닉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캡슐화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내부 속성과 메소드를 외부에 고려되지 않은 영향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실수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캡슐화의 장점. 재사용이 용이해진다. 중복성이 최소화되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고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가독성이 향상되고요. 정보 은폐로 일관성 유지되고.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추상화의 개념이 좀 나와 있어요. 추상화라는 것은 공통된 요소를 추출해서 상위 클래스로 구현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위 클래스 구현을 위한 큰 틀을 제공하는 애고요. 상세 구현은 하위 클래스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 세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객체 중심에 안정된 모델링이 가능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한 문제를 간략화하는 기법으로 분석의 초점이 명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예시를 들어보면 학생 인스턴스가 세 개 있다고 생각해보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각각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 얘는 영어 공부, 얘는 국어 공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세 개가 다 다른 개념이죠.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어서 추상화를 하면 더 간단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공부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는 다 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얘는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로 영어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로 국어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추상합니다. 공통되는 특성을 뽑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이래서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 프로그래밍은 안 해봤으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추상화라는 거는 일단 공통 요소를 추출해서 상위 클래스로 구현을 한 다음에 하위 클래스가 그거를 상세하게 약간 다르게 상세하게 덧붙여서 구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추상화의 종류 나와 있죠. 기능 추상화, 자료 추상화, 제어 추상화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IPO, 이게 입출력 처리 과정이에요. 입출력 처리 과정을 추상화하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를, 데이터가 적용된 기능 제어 추상화는 외부 이벤트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추상화한다. 이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위쪽보다는 이 아래쪽 추상화의 종류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넘어가서 상속. 이 방금 위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좀 본 거긴 한데요.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대부분의 요소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재사용하거나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 클래스의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화해서 사용한다. 방금 본 거고요. 같은 수준의 상위 클래스가 둘 이상인 경우를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 다중상속은 자바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할아버지 클래스가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할아버지 클래스에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클래스가 차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클래스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보면 아버지 클래스가 할아버지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클래스가 아들 클래스랑 이렇게 상속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일렬로 상속이 되는 거니까 아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형성이라고 있는데 다형성은 상속된 여러 하위 객체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다형성이에요. 오버로딩, 오브라이딩 기술로 아직 몰라요. 안 배웠어요. 동일한 메소드명으로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이름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다형성이에요. 오버로딩이 뭐냐. 동일한 이름의 여러 메소드 중에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인수의 타입이나 개수를 구분해서 적절한 메소드를 호출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버라이딩은 상속받은 메소드의 내부 기능을 새롭게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 이상의 클래스에서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다형성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객체지안 기술이에요.